구멍! 이런 거 봤어? 우와. 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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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, 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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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사있네! 원래 두 마리인데 사장님이 한 마리 더 사있대요? 진짜예요? 주인분이 오셨다고 어머머머 어디 가?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저 곱창 기름에 아 이거 나왔어 구멍 욕 이거는 기름에 먹었으니까 다른 걸 안 찍을게 그래 그래 생으로 한번 먹어봐 곱창 먹은 낙지니까 수영이 이래서 구독자식 밥하라 저게 다 들어가 낙지 많이 치겠어 최고야? 당장 먹어봐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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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나란다 나란다 도찰 따라해 도찰 따라해 도찰 따라해 도찰 따라하는데? 진짜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드세요 놀랍잖아요? 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이거로 봐야겠는데요? 그러니깐요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그냥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이게 확실히 여기가 미끈하고 탱글탱글하지 여기가 코팅이 된 거야 소기름으로 이 소기름 고창하고 코팅이 돼서 엄청 근데 진짜 탱글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봐봐 먹을 때 쭉 빨려 들어가 쭉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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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야 짜릿하게 소름 묻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낙지에다가 곱창을 말아 먹었어요 곱창을 말아 먹었어요 이거는 낙지 호롱이가 아니라 곱창 낙지 호롱이 오늘 소스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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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미쳤어 어머 이거 흔들려 이거 봐 흔들려 먹어주세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곱창이 쫄깃쫄깃하잖아 낙지가 탱글탱글하니까 식감 두 개가 너무나 잘 어울러져 이게 이렇게 해서 먹는 게? 나는 말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먹을게 두 가지의 식감 그치? 두 가지의 식감? 진짜 그치? 콜라보레이션 한쪽은 탱글하고 한쪽은 쫄깃 이것이 바로 콜라보레이션 한쪽은 진짜 잘 어울린다 낙지 없이 한번 더 너무 맛있어 식감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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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